안녕하세요 VRV VIX 빅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루카씨 프라데이 루카씨 프라데이 루카씨 방송에 나가서도 우리는 누구입니다 라고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호를 짜야 돼 지금 만나면 좋은 친구 VIXX 빅스 괜찮은데? 마이도 렌즈스 미션 빅스만의 인상적인 인사법 정하기 빨라야 돼 딱 귀에 쏙쏙 들어오게 스펠링 어감을 잘 살릴 수 있는 거고 좋은 거 같아요 루카씨 이런 거는? 오오오오 빅스 이런 거 리턴카? 오오오 VIXX 오 XX VIXX 오 XX 괜찮은데? 어때? VIXX 빅스 자신들이 만든 인사법을 확인받으러 갔는데 안녕하세요 VRV VIX 빅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리얼V VIX 빅스입니다 VIX 빅스 안녕하세요 2번째 미니앨범 에러로 돌아온 뤄 VIX 빅스 입니다 반갑습니다 BTS 파이팅! 지금까지 BTS 감사합니다 hitcheo V X X X X X 리얼 V 리얼 에이 스피크스 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얼 V 리얼 에이 스피크스 입니다 반갑습니다 리얼 V 리얼 에이 스피크스 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얼 V 리얼 에이 스피크스 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리얼 V 리얼 V 리얼 V 했을 때 켜야 돼 조명티비 못 가겠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성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리얼 V 리얼 에이 스피크스였습니다 안녕 꺼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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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먹고 뽀뽀 주고 뽀뽀 맞고 사랑합시다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리얼 V 빅스피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죠 알죠 형 저 일부러 틀리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아니야 준 아니야 자 다시 목소리 왜 그래?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리얼 V 빅스피크스 오늘은 우리가 눈을 갖고 노는 날 가즈아 하우 원스 리얼 V 위아 에이 스피크스 진짜라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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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우리가 초대하게 받아서 왔는데 초대 진짜 모르겠어 초대 진짜 가즈아 이치차 여기 있었네 진짜 진짜 꺼내려 gebra 잘 못 tense 지금 지금부터 지민 30일 완 발급의 예정입니다 상호 안녕하세요